는 그냥 밀어. 나 밀어. 괜찮아 괜찮아. 야 잘한다 민지야! 네가 잘해. 민지야! 렛츠고! 니가 지면 나 이상해준다. 네가 이겨야 된다 민지야. 혜들아 나왔어 혜들아. 미스야. 역시 미스야. 역시. 이렇게 해서 부동팀 중인. 우리요. 네 부동팀은 덕을 빼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2등팀 물로부터 뺄게요. 오 그 톤 봐. 네. 고맙습니다. 오. 이야 차이가 나네. 여기랑은 차이 없다고 하네. 레츠고. 박정동에 있는 Y 엔터테인먼트. 오늘 진짜 멋있다. 이 건물은 Y지 행성의 기지입니다. 여기 곳곳에는 기지를 정복할 수 있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. 돌아다니시면서 힌트들을 풀어가지고 최종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이 1등이 됩니다. 형제가 완전 불리하겠다. 그래서 특별히. 여기 붙여라. 모두 모여라. 이거 버릴라. 이거 버릴라. 아 최양이. 아 최양이. 아 최양이. 아 최양이. 아 최양이. 최양이. 야. 네. Y지 우리 기장. 나는게 불렀고. 자중상수로 들어가길. 예포가 승객이. 조사오. 그럼. 패를 안줘 패를. 아 패를 안 줘 패를. 자 잠깐만 잠깐만. 잊혔지. 잊혔지. 잊혔. 잔달아. 잔달아. 이거 패밀리일까요. YG. 패밀리. 이거 구미호. 어떤 곳. 새로 입건. 새로 입건. 그냥. 바로 4번. 4번. 3번. 2번. 8번. 난 불광색이 없는거. 광색이 없는거. 광색이 없는거. 8번 의리. 나한테 없는거 의리. 의리 의리. 아 의리 의리. 광수. 아. 황인업소. 이거 호영호재 아니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끝끝끝끝끝끝끝끝. 오오오오오오오오. 가자 가자. 끝났어 끝끝끝끝끝끝끝. 진짜 빠르지. 진짜 빨리 했지? 테이블 밑에 정답지 같아. 아 테이블 밑에. 아 네가 어려운 곳에 누가 어때요? 공이? 이게 뭐야?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. 뭐야? 맞았어?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찾았어 찾았어.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안 돼? 느려요. 가자 가자. 오빠 이거 이거. 그랬잖아. 연습하는 데가 어디야? 연습하는 데가 어디야? 30만 배? 야 이럴 때 태양이 있으니까 그냥. 야 우리는 모르겠어. 나 열없기 evolut자.